자, 이번에 볼 것은 조선후기 때 상업의 발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거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선후기 때 상업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가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선후기 때 상업 발달의 배경이 됐던 것들을 좀 볼게요. 일단 17세기 초에 양란후의 유민들이 급증되죠. 이들이 이제 주로 어디 갔겠어요. 당연히 한성,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농업 생산역 진대 통해서 농민층 이탈 및 토리 이탈이 이루어지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성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한성이 원래는 조그만 도시였거든요. 10만 명도 안 됐던 도시였는데 조선후기 때 되면 20만 정도 넘었다고 해요.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큰 도시는 아니죠.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고 에도가 상당히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였다고 하니까 오사카만 해도 30만에서 40만 명 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선전기 때보다는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성의 도시인구가 증가되는데 이런 인구들, 유민들이라든지 농민층이 한성에 들어와서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주로 도성내에서 상업을 하겠죠. 상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상인들은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갖다 파는 잡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기존에 상인 집단이 있었죠. 시전 상인들과 대립을 하게 돼요. 이 사상들과. 예전에는 시전 상인과 사상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17세기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올라온 사람도 없었고 유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별로 없었고 간혹 지방 상인들이 와도 쫓아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상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대립 구도가 형성된 거야. 그래서 16세기 이전까지는 시전 상인들이 자연 독점 상태였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된 건 17세기 이후부터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자신의 어떤 독점권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상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노론 세력들과 연결돼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 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노론들은 이들에게 독점권을 뭐냐면 주는 그런 방식이 되죠. 일종의 금란 정경 육착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금란 정권의 실시 배경이 이뤘다. 그래서 그때 시전 상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육분간전, 유부전과 무분간전, 무분전을 나눈는데 육분간전은 우리가 말하는 유기전이라고 하는 상인집단이에요. 그래서 유기전이 형성된 것은 확장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상인집단은 아니고요. 인조 때부터 형성된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조 때부터. 그래서 유기전이 그 당시 노론과 연결돼서 금란 정권을 획득했다. 금란 정권을 획득시키는 숙종대로 보고 있는데 금란 정권은 처음에는 유기전을 받았지만 한성인과 증가되고 상품 문양이 증가되면서 품목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품목에 대해서 독점권이 형성되면서 또 시정상인들도 유기전 외에 여러 가지 시정상인들이 등장하죠. 이런 상인들이. 그래서 금란 정권이 확대돼서 6개의 유기전 외에도 무분간전까지 합쳐서 14개 집단들이 금란 정권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란 정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금란 정권을 허용하는 독점권을 허가해주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란 정권을 뭐냐면 독점권 있죠. 독점권을 허가해주는 집단은 형시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한성부하고 그다음에 시정상인으로 나눠서 해요. 이걸 디지털 할게요. 그래서 이 금란 정권을 통해서 난전을 잡아서 처벌하고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면서 이제 뭐냐면 문제가 여러 가지 대립 구도가 형성되죠. 그래서 금란 정권을 받지 않은 상인 집단을 보통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 이 사상들하고 그다음에 금란 정권을 받은 시정상인 집단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난전이라는 것은 독점권을 받지 않는 상인 집단 난전이라고 하고 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시정상인들이 일부 갖고 있죠. 이걸 금란 정권이라고 하죠. 독점권을 갖고 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금란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난전은 왜 발생되냐. 난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온 종류를 보면 일단 17세기 초에 군졸 같은 사람들이 통해서 난전이 형성됐다고 하거든요. 이 군조는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의 군졸들은 그 뭐냐면 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에 얘네들이 한성이 가서 물건 갖다 파왔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난전이 기온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할 것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난전이 되고 여러 종류의 난전들이 형성돼서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서 17세 후반 때 3대 3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종료, 이현, 실패, 3대 3과들이 형성되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17세 후반에는 한성이 서울이었죠. 한성 여기 한성 안에 종료가 있었고요. 이거는 원래부터 시전상인들이 있었던 집단들이였고 여기 이제 4대문 바깥에 근접지역에 이현하고 오늘날 그 이하여대에 있는 데 있죠. 그 다음 실패가 이제 형성됐어. 그래서 이 종로상권은 이제 근난전권 통해서 시전상인들이 장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현이가 실패는 난전들이 이제 뭐냐면 행위죠. 사상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그 종로에서 물건을 사면 비싸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현이라는지 실패에서 물건을 사면 되게 싼데 거리도 그 문 밖이야. 어. 사람들이 이현과 실패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한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성부를 한성 안에서만 이제 한성부로 이제 국한되는데 한성부 밖으로 이렇게 심리로 이렇게 결정돼요. 한성부. 그러면 이현과 실패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한성 주변에 심리 정도 한성부를 편유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근난정권이 원래는 한성부 안에서만 했는데 그 한성부가 확대되면서 근난정권 또한 확대될 수밖에 없죠. 이현과 실패에서도 근난정권이 행사할 수 있었다. 신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현과 실패에 있었던 이 난전, 사상들이 어디로 이제 갔냐면 외가고 더 나가죠. 그래서 이제 송파라든지 그 다음에 태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송오리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로 올라오는 이제 길목에 딱 이렇게 해서 뭐냐면 상권을 이렇게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 팔고 여기는 도매값으로 이제 갖다 팔고 여기 들어오는 물건들은 상당히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지만 이쪽으로 나가서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상들 송파, 누원, 소원, 태계원 같은 외가권을 장악하면서 상권이 확대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간혹가다 외곽에서 매전매석을 해요. 도구행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도구를 하면 여기 들어오는 그 서울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서울 물가가 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유통망이 형성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시전상인들 중심으로 유통망이 형성됐는데 이렇게 사상들이 그 당시 송파, 누원, 소원, 태계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골목길을 장악하면서 또 간혹가다 매전매석을 하면서 이들이 뭐냐면 이제는 그 유통권을 서울의 유통을 장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활동했던 상인들이 주로 건강상인집단인데요. 한강을 끼고 뭐냐면 활동했던 상인집단이 있잖아요. 그중에 또 여객주인들이 있는데 여객주인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객주의 일환이라고 하거든요. 여객하고 객주하고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그래갖고 이제 이 여객주인들은 그 지역의 물건들을 보관해놓고 그리고 또 자금도 들려주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여객주인들이 이게 이 지역의 물건을 이제 뭐냐면 보관을 해놓고 도매업을 하는 그런 상인집단 역할을 하는데 그다 보니까 여객주인이 이걸 통해 매전매석이나 뭐 하여튼 보관이나 금융이나 이런을 통해서 나눈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여객주인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제 권력층들이 여객주인권을 매입을 해요. 매입?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일단 그래서 이제 서울 주변의 외곽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제 17세기 때에서 18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시전상인들이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서울상권이 형성되는데 18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상권이 여기 외곽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형성됐다. 서울상권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사상들은 누구와 결탁했냐. 아까 이제 이 시전상인들은 그 당시 이제 노론세계가 결탁해서 금난정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상들은 주로 남인세계가 결탁했어. 그러니까 남인세계가 결탁한 사상들은 금난정권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으니까 금난정권 때문에 물가를 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그 반 금난정권 여론이 조성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정조 때 770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770도 남인이죠. 그래서 물가를 뛴다. 이 금난정권이 이제 물가를 뛰는 원인에 따라서 금난정권 유기전을 이제 금난정권을 폐지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여론 형성을 바탕으로 유기전을 제한 금난정권을 폐지했고요. 그때 이제 큰 기여를 했던 상속 금난정권 시내통공에 큰 기여를 했던 상속은 체제공에 상속돼 체제공은 낭인이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금난정권의 원인이 그러면서 폐지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 유기전을 제한 금난정권이 폐지됐다. 시내통공이라는 조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그 당시 운송업도 도구가 있었어요. 도구. 대표적인 게 운부도구라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기초변이 나왔던 건데 금난정권이 폐지되니까 운송업에도 영향을 줬어. 그래서 그 당시 운송업을 했던 도구인 운부도구의 복종권도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금난정권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상인 집단의 얘기하고 여기는 운송업인데 그 당시 금난정권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영향을 받아서 운송업 절체도 다체적인 도구도 있었거든요. 운부도구가 완전히 뭐냐면 배에서 내리면 운반하는 것을 얘네들이 완전히 독점을 했어요. 운반업을 운송업을 그런데 이 금난정권 폐지되니까 이거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운부도구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금난정권 폐지의 큰 이유가 뭐예요? 물가상승이죠. 물가상승이 잡혔냐? 아니죠. 오히려 외곽에서 들어왔던 뭐냐면 얘네들 사상들 건강상인 집단들이 예전부터 매전매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예 금난정권 폐지하니까 도송환원을 들어와서 매전매석을 확대시킨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상도구에 성장을 가하고 이 사상도구들이 또 뭐냐면 그 당시 노론세역들과 유착하죠. 남인은 그 당시 심이 약해져 있으니까 노론도가 유착되면서 이들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었던 물가상승 때문에 금난정권을 폐지한다는 게 무색할 만큼 사상도구들이 예전부터 외곽에서 매전매석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의 금난정권이 폐지되면서 한상권에 들어가면서 매전매석을 하고 이들이 또 노론척과 유착을 하죠. 이때 권력층 노론척이에요. 그러면서 물가상승을 더 올려놓는다.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 특히 쌀 같은 것들 매전매석 많이 하죠. 그래서 19세기 들어가면 매전매석을 통해 쌀폭등이 일어났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객주인권의 권한이 커지죠. 왜냐하면 아까 이들의 역할이 뭐예요? 물품 보관이라든지 도매업 같은 것들을 하고 금융업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객주인권이 뭐냐면 올라가면서 권력층들이 여객주인권 비싼가 사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마듬이라든지 노비시켜서 그런 행사해가지고 이득을 얻게 돼요. 여긴 안 나왔지만 이 금단정권이 폐지되면서 그 당시 이제 독립수거업자들이 있다고 했죠. 이 독립수거업자들이 사상의 종속이 돼. 그래서 독립수거업자들 입장할 때는 얘들이 존재하면 물건을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죠. 얘네들은 직거래고 얘네들은 몇 단위 거쳐서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독립수거업자들을 완전히 완산시키고 자금료를 통해서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얘네들을 사상 밑에 선대제 시스템으로 종속시키죠. 그리고 공공망을 독점하면서 그걸 통해서 유통을 장악하고 유통에 독점하고 그리고 물가를 올리고 그리고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상인들의 종류를 좀 봐야 될 텐데요. 하나가 간상이라는 간연상인들이 자유상인 사상이라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서울에는 간상이 시전상인들이 있어. 이건 조선 초기 때부터 특정 물품에 된 독점 판매하고 대신에 국역으로 국가 납품하는 그런 건데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된 것은 금난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독점권을 갖고 이 독점권을 허가받지 않은 난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전권이었는데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마치 조선 전기 때부터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 후기 때부터 숙종 전우도에 형성된 것이고요. 대신에 이들은 그걸 받는 대신에 국역을 위해 국가에 답부를 해요. 그래서 거의 공짜를 주거나 거의 시가보다 좀 낮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주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공인은 대동법을 위해 시행됐죠. 그래서 아까 국가 수요품의 조달 역할이 있고 공인들의 출신을 보면 예전에 반납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은 보보상 이라는데 보보상은 보상하고 부상을 합친 말이야. 그래서 보상은 보따리 장수를 얘기하고 부상은 지게 장수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울 초기 때부터 서울 초기 조선 초기 때부터 뭐냐면 간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이라엘을 보면 이성계가 어느 날 위기에 빠졌는데 이성계를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보상을 일종의 간상으로 지정해서 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하는 카드라는 설이 있어. 하여튼 이 보보상을 뭐냐면 내게 독점권을 주고 이들이 장실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요. 이 보보상 관련된 문제는 조선시대보다는 부한말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한국협회라든지 상리국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있죠. 이런 독점권을 갖고 여러가지 행패를 부리면서 또 정부의 여러가지 뭐냐면 정부가 코멸초 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해서 깡패 정치깡패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물에 나왔죠. 이건 구한말 관련된 보보상 관련된 걸 좀 더 얘기하고요. 자 사상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상인집단인데 서울은 난전이라고 하는데 난전은 그 당시 시전장구 나중에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호가 상인들이야. 시안에 보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각각 상인집단이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상인집단이 정해진 상인집단 외에 다른 집단들이 물건을 팔 경우에 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난전은 상당히 범위가 커. 보통 교과서에서는 난전을 사상과 등치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난전에는 일부 시전상인집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물건을 시전상인들이 독점권을 줬는데 A집단에게 그런데 B집단이 A집단의 물건을 가탑하면 얘네들도 난전이죠. 그러니까 시전상인집단의 일부 난전의 개념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상인데 보통 우리가 사상을 난전하지만 시전상인 일부도 허가하지 않는 물건을 가탑할 경우에는 다른 집단의 시전상인 물건을 받을 때는 난전을 취급받게 되고 이것도 난전의 유형 중에 한 유형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럼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경강 여각 거간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난전이 있죠. 특히 경강상인들은 난전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경강상인들은 선상이라고 해서 주로 강과 근혜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형성했던 사람들인데 배로 움직여서 하는 행상 중에 선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 집단이고 송상 같은 경우에는 개성상인들이죠. 그래서 인삼 재배를 유통했다. 특히 인삼에서 막당 이득을 챙기죠. 그래서 또 만상과 내상을 연결시켜서 청남 일본 간 중개 모욕에 참가했고요. 만상은 의주상으로서 대청 모욕 관련된 상인 집단이고 내상은 동네 상인으로서 대일본 모욕에 참여했어요. 그다음에 백주 여각 같은 사람들은 앞에서 상품 위탁을 판매하는 중간 상인 집단인데 금융이나 그래서 얘네들이 상당히 이런 과정에서 분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서 얘기하는 여객 주인권 여객 주인권은 여객 주인권 여각 주인권이라고 하는데 여각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객주와 여각은 큰 구분은 없어요. 근데 구분하자면 객주는 자본 금융 작은 상인 집단이고 여각은 자본 금융 컸다?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화라고 보이는 중개 상인 집단이 있어요. 소비자 연결 식구는 거간 중도화라고 하는 중개 상인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간상주의 대표적인 게 대동법 이후에 등장한 공인 집단이죠. 공인 공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인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 나타난 공랍업자 간용 어용사 이라는 이들은 미포전을 받고 시청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이런 집단들이죠. 공인 출신자들은 시전상인 장인 사주인 경주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중에 사주인이 경주인이 이런 애들은 대개 보면 주인이란 것은 중개업을 얘기한 거고 얘네들은 예전에 박랍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박랍업자 비중이 높다. 보시면 돼요. 간청이나 공가를 받아서 미포전을 받아가지고 미리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불라고요. 대신에 이들은 공인세 이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구격을 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인의 성장을 보면 이들은 조달권을 가진 상품에 대해서 금난 정권 행사 공인들도 여러 가지 조달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미포준을 주고 너는 천을 가지고 와라. 천에 대한 조달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이라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독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난 정권을 행사 하고 또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미리 공공망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을 통해서 뭐냐면 공공망을 장악해서 거기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공업자들의 물건을 떼가지고 정부에 납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단가를 내려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대제 수공업 같은 것들을 행해줬고 일부는 공장자 수공업까지 나가게 돼요.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것은 미리 자본이나 원료를 받은 수공업자들이 분산된 공간에서 뭐냐면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걸 상인들에게 납불라면 상인들이 그걸 시장에 갖다 팔고 그런 상인 역할을 선대제 수공업인데 공장제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는 곳이 뭐예요? 작업 공간에 하나로 집계되는 거죠. 공장이라는 곳이 있고 이게 예전에 분산됐던 역할을 각각 공정들을 한 곳에 직접시키는 것이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훨씬 홀쩍할 수 있죠. 분업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공장제인데 이걸 수공업 짓기로 놓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장제 수공업 그다음에 이걸 기계로 돌릴게요. 기계제 공장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 매뉴얼표조는 산업혁명대 기계제 공장제 나타날 때까지 그 전단계예요. 그 전단계를 일부 했다. 조총을 만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주로 선대제 수공업을 해가지고 뭐냐면 공공망을 장악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같은 관측 물품을 조단한 상인들끼리 공동출제 개조직을 또 만들고 이들이 도구상이로 성장했다. 매전매석을 하는 도구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공인집단이 나왔죠. 공인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도구야. 창고야. 이 창고를 이용해서 뭐냐면 매전매석을 통해서 창고를 이용한 매전매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켰죠.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창고라는 의미보다도 여기는 이 창고를 매개해서 매전매석을 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일종의 도구는 매전매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구도 여러 유형의 상인집단이 있지만 최초의 도구는 공인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전상인 관련된 보겠습니다. 시전상인들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격을 짊어지면 아니냐에 따라서 유분간전과 무분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격을 짊어진 대표적인 상집단을 보통 유기전이라고 유기전 그래서 유기전의 성립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선이 있긴 있지만 되게 조선 후기 때 인조 이후 때부터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구격을 담당하는 대신에 구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조 용 조 있잖아요. 이 용이 해당하는 것이 구격이에요. 구격 구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신분별료인 신역이 있고 요역이 있잖아. 신역도 이제 뭐냐면 군역 양역 직역 천역이 있는데 직역이 해석이겠죠. 구격은 그래서 상인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예를 들어 청란사신이 왔어요. 청란사신이 오면 청란사신에 할 때 갖다 받쳐야 물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납부해라. 그리고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납부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게 구격이야. 자 그래서 이 구격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돈을 안 주거나 돈을 주고 들어도 약간의 수거비 정도의 명목만 줘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비싼 물건을 꽁짜 갖다 주거나 수거기 받고 넘겨주거나 그 대신에 세상에 꽁짜가 없다고 뭐냐면 그만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금난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금난정권은 처음엔 유기전에 한전돼서 했는데 앞에서 말할 것처럼 한성인구가 늘어나고 상품의 종류도 많고 각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하는 상인집단이 늘어나고 시전상인집단이 늘어나고 예전에 이제 구격을 담당하지 않은 시전상인들까지 금난정권을 확대해져요. 그러면서 이들이 원래는 무분간전이었는데 유분간전으로 이렇게 판입되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기전 외에도 여러 시전상인집단들이 금난정권 얻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유기전의 내용이 있죠. 선전, 포전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참전을 해주시고 유기전이 어떤 상인집단이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전상인집단 등장 아까 유기전 외에도 이제 무분간전 안에 여러 시전상인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기호가 쫓아가는 가공상품의 종류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각 가공상품마다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담당하는 시전상인들이 들었는데 이들은 원래는 구격을 담당하지 않은 시전상인집단이었지만 금난정권을 얻게 되면서 이제 구격을 납부하고 이제 뭐냐면 금난정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권과 의문을 보면 난전을 단속하는 것을 금난정권은 독점사업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궁중이나 간청수료품 이런 것들을 대신 갖다 바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금난이라는 건 난전을 뭐냐면 금할 수 있는 건의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난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겠죠. 난전 그럼 난전이 뭐냐 자 이 난전은 이제 이 밑에 잠깐 이렇게 볼게요. 자 평시서라고 있어. 평시서 이 평시서라는 간청이 있는데 이 평시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뭐냐면 시선상인들을 관리하는 시선상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간청이거든요. 그리고 평시서에 전환 또는 시안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에 보면 A라는 집단은 어떤 물건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B라는 집단은 그 물건을 어떤 특정한 권한을 주고 이래서 각 그 뭐냐면 상인 집단마다 독점할 수 있는 이제 물건을 지정을 해주는 그 명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상인 집단이 그 물건을 팔 경우에는 어 이게 뭐냐면 난전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A집단은 B단만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근데 그 비난은 시선상인이 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뭐 명포만 독점권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B단을 몰래 팔았어. 이건 난전이 되는 거죠. 왜? 전 안에 이렇게 아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된 외에 물건을 갖다 팔았잖아. 그 다음에 시선상인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뭐 사상 관련된 사안들이죠. 얘네들이 몰래 갖다 팔면 이것도 난전이 되고 수거업자 중에 어 직용으로 이렇게 갖다 파는 거 있죠. 독립수거업자도 몰래 갖다 팔면 이게 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난전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 간상부터 해서 난 사상도 있고 수거업자도 있어. 난전의 범위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래서 전 안에 있는 것을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어린 상품 위의 것을 몰래 파는 행위를 난전이라고요. 이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일부를 그 당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집단이 갖게 된 것을 금난정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난전이라는 말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조선 전개는 없었냐. 조선 전개도 있었어요. 난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조선 전개 때 도양형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는 행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장질서에 무너튼 행위라고 해서 단속을 했어요. 그때는 정부에서 이제 단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난전이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때 난전의 의미는 좀 달라요. 앞에서 허가받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기에는 난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금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정권이라고 하죠. 자 이 금난정권은 주로 한성북 가난안에서만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시장상인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주로 한성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이랑 해요. 그래서 한성북 가난안의 범위에서 했는데 이 가난의 범위가 처음에는 사대문 안쪽이었어요. 한성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 딱 해갖고 여기만 금난정권을 행사를 했고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 장소가 시전이죠. 종로죠. 종로. 말을 건너면 그런데 이현하고 실패 같은 외곽상권이 형성되면서 사대문 바로 앞에 이런 거면서 사대문의 범위에서 심리까지 한성부의 권한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난정권도 이현 실패까지 확대되기 시작하고 여기만 쫓기는 사상들이 더 외곽쪽으로 나가죠. 송파 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하나가 속권권하고 상락권으로 나눠수요. 속권권은 뭐냐면 난전문을 간에서 압수할 수 있는 권량. 이렇게 있고 난전문을 간에서 압수해가지고 속절을 내게 하거나 태를 떼요. 예전에 태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태형이 있죠. 싱가포를를 태형이 있잖아요. 가느다라는 그 뭐냐면 망대기 가느다라는 나무로 가느다라는 나무로 사람의 몽돌을 때리는 볼기나 볼기를 때리는 형물이 태인데 태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속절을 내야 돼. 돈을 내리고 태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이게 속권권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권권은 처벌. 그다음에 창간권은 뭐냐면 난전인을 잡아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평시선화 한성부에서 가라했지만 시전상인들이 행사했어요. 시전상인들이 난전인을 잡아와서 그 당시 갖다 바치면 한성부에서 얘네들에게 돈을 받거나 때리거나 태를 가거나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난정권의 일부 창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전상인들이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난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난전은 아까 전에 되게 범위가 넓다고 했죠. 그럼 난전의 성장 과정을 보면 16세기 때까지는 그렇게 난전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전상인들이 거의 자연 독점 상태였고 영세상인들이 와가지고 지방에 올라온 영세상인들이 시전 외곽에다가 물건을 팔면 그냥 잡아서 독치고 쫓아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때는 굳이 극난정권이나 제도적인 어떤 규제정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극난정권 형상되기 시작한 건 17세기 때 어떤 상업의 배경 사회적 경제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건데 17세기 초반에 도시의 군교의 농업민 소교 생산자 군졸 등등 이런 사람들이 채소나 과일 수공호품 같은 걸 갖다 팔고 또 시전에서 물건 빼다가 떼어다가 파는 중도화들 거강꾼들이 출연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출연되니까 안되겠다 해갖고 극난정권이 형상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극난정권으로 행사되면서 사대문 안쪽이니까 종로는 주로 시전상인들이 했고 사상들은 물론 종로에서 몰래 파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주로 이현이라든지 실패 동대문 밖의 이연이나 남대문 밖의 칠패 이렇게 있는데 칠패는 주로 수산물 같은 걸 많이 팔았다고요. 그러면서 3대상권이 형성되고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이연과 칠패까지 단속하려고 극난정권을 확대시키죠. 시전상인들이 이연과 칠패를 단속하려고 한성부의 범위를 심리로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극난정권이 강화되니까 저 외곽에 나가서 송파, 누원, 송호, 태계원 어제 다 들어봤죠. 송파 같은 경우엔 강남에 있는 송파구 있죠. 거기만 지금은 서울 범위 있지만 예전에는 강주의 한 범위였고요. 그다음에 누원, 송호 포춘쪽, 태권 여기에서 상권을 확대해. 그래서 앞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물자들을 매점 매석을 해서 서울 안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한성 주변의 상권을 독점체제가 형성되면서 외곽지역의 상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들 중심으로 서울 상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종의 도매 상권이 형성되었고 서울의 상권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권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난전은 뭐냐 난전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시전 상임 집단들도 난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난전의 유형을 볼게요. 분쟁 발생의 유형을 볼게요. 그래서 분쟁 발생의 유형 난전에서 분쟁 발생의 유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되게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03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일성록이라고 해서 19세기 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때 왕의 일기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낸 거야. 어려워. 조선 상국시대 때 학문사조는 상국사기 상국유사는 중고등학교 용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조선왕조실룡이나 일성농이나 비변사 등록 같은 경우에는 수준 자체가 중고등학교 용이 아니야. 대학교 대학원이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30, 40년 동안 밥만 먹고 한문에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국사기 순국유사보다 한문 수준이 더 올라요. 문장능력이. 이걸 냈어.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때 03년 기출문에 이거 답을 정확히 쓴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답이 언제 확정됐냐면 03년의 문제였는데 이게 한 10 몇 년 12년 13년인가 14년 때 보고 확실히 알게 된 거야. 10년 뒤에 답안이 이경을 확정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상인 유형은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수정상인과 사상대의 대립이에요. 실패의 유형에서 난전의 상권이 부각되니까 이걸 단속하는 권한들 있죠. 그때 난전의 대표적인 유형 건강상인 집단이죠. 그래서 건강상인 집단은 선상이라고 할 만큼 강을 따라서 운반해가지고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 상인 집단 중에 여객 주인층이 향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이 아까 예전에 실험 문제 시전상인과의 대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존재하였다. 했죠. 시전상인이 있으면 여기 난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시전상인들이 있으면 여기 안에 난전이 있는가 일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전을 가지고 있는 시전 모자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전상인 집단과 상전이라는 잠깐 다시 모자전이 아니지 모자전과 상관이 나는 신상인 집단인데 이들이 뭐냐면 침 침을 둘러싸고 독점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했던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모자전의 시민이었던 강덕인이 진수하기를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이 아니라 시장에 물건을 파는 민이라는 뜻이에요. 모자전에 판매하는 물품은 가약 각색의 향가, 상습품, 모집물, 두루마기, 모자, 바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 한 종을 최근에 상전인이 몰래 판매했습니다. 이 상전 집단은 주로 말총이나 이런 것들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인 집단인데 이들이 바늘을 몰래 파는 거야. 원래 모자전이 판 거는. 그런데 왜 얘네들이 왜 팔았냐. 그걸 보니까 본소의 서원들과 공모해요. 아마 평시서나 이런 간청의 관리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시안을 훔쳐다가 거기에 칼로 상전 무라 중에 반자의 간을 글자로 도려내고 모자전 중에 침자를 집어넣다는 거야. 원래 얘네들이 갖다 판 것을 그 당시 평시서 간원도 하고 짜서 시안에다가 침자를 상전인들이 갖다 팔 수 있도록 적어넣었다. 그래서 이게 발각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난전이라는 것도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시전상인과 수공업자들이죠. 이때 수공업자들이라는 것은 독립수공업자들 얘기예요. 대부분 수공업자들은 선대지 아래에서 상인입당이 예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유통망을 거부하고 시전상인들이 선대지 아래 유통망을 거부하고 직접 생산을 통해서 물건을 갖다 파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조와 유통을 같이 했다. 지금의 삼성과 LG처럼 대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물건을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공업자들 중에 뭐냐면 일부는 천하집 본업인 수공업을 떼어지고 상인집단으로 편입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앞에서 말한 상전상인들은 원래는 얘네들은 수공업자들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얘네들이 수공업을 떼어지고 상인으로 변신한 집단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천물전은 시전상인 집단이고요. 중방철은 상공업 집단 송업 집단이에요. 얘네들은 똑같은 철을 파는데 천물전에서 시전상인 집단이 독점을 갖고 있는데 중방철이나 송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에서 물건을 자격 직접 만들고 판단 말이야. 그러면 천물전 입장할 때는 중방전이 뭐예요? 중방전이 난전이 되겠죠. 그래서 말촌을 둘러싼 상전과 총장인데 상전은 말촌을 독점했던 상인입니다. 원래 상전은 얘네들은 원래 자체가 수공업자들이었는데 상인 집단으로 변신된 그녀들이고 총장도 말총을 만든 거야. 얘네들은 말총을 공급받아서 파는데 총장 같은 말총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판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전을 상전을 입장할 때는 총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난전이 되겠죠. 이건 세 번째 유형이 있다. 시전사인과 수공업자의 대립 그래서 예전에 난전의 난전의 유형 세 가지 유형 기업을 해주시고 나왔던 거 시전사인과 사상가의 대립 첫 번째 유형 그리고 이때 사상단은 건강상의 집단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시전사인과 대립 036 기출문제 나왔던 치근불족을 대입 있고 시전사인과 독립된 수공업자의 대입 세 번째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심포생 국부생 도 나와있어요. 이 부분이 난전 발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조선국에 성장한 비특권적 수공업자들이 상인의 본관적 상업구조가 험어지면서 도시 상업발전에 크게 반영됐다.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건 약간 서양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길드라는 독점집단이 있었잖아. 그런데 길드에 반대해서 쫓겨난 직인들 중심으로 농촌수거 같은 것들이 많이 행해지죠. 그러면서 이 길드가 나중에 지사 발견 후에 사업혁명 같은 거 등등 해가지고 깨지게 되죠. 이건 나중에 서양사할 때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길드라는 중세적인 독점체제가 근대적인 어떤 독점체제가 바뀌죠. 그래서 상업자분들이 농촌수거 자각하면서 선대지식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뭐예요? 길드 체제가 무너뜨리잖아요. 이거와 좀 비교해낼 수 있어요. 꼭 맞아떠진 건 아닌데 비특권적 수공업자들은 상업자분들이 농촌수거 연계된 그런 걸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본건적 산업구조는 시전상인들이 있죠. 길드 같은 시전상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본건적 상업구조들을 무너뜨렸다. 사상들이 그다음에 수공업자를 장악하는 사상들이 시전상인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길드 같은 여기는 길드 이거는 상업자분이 농촌수거 자각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상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특권적 수공업자 상인에 의해서 본건적 사업구조가 확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난전권 페이지 배경을 볼게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이거 언제 때 나왔죠? 이게 길난전권 페이지가 시내통공 조치가 1791년 인가 그래요. 연도가 1791년 정조 15년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시내통공 이란 뭐냐 1791년 신해년 통공 이란 것은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조 때 일어났던 것이 시내통공 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시내통공 은 좀 비슷한 용어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철종 때 일어났죠. 똑같은 시내년에 일어났던 건데 1851년 이 거예요. 이게 60가 돌아가니까 이때는 뭐냐면 서울들이 그 당시 서울공부법에서 청려직 같은 걸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걸 뚫어 금지시킨 걸 철폐했죠. 그래서 막힌 걸 뚫었다. 그래서 이게 시내통공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내허통이라고 또 해요. 그런데 이때 통공하고 이때 통공은 다른데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걸 강조하죠. 시내통공 그 다음에 시내허통이라고 해서 구긍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내통공의 내용을 보면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가진 금난적인 특권을 하고 유기전에서 취급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자유로운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시내통공을 했던 기반이 됐던 상소가 체제공이라는 사람이 했던 건데 체제공은 출신이 누구냐면 남인이야. 그 당시에는 노론이 주도세액이었는데 남인 18세액들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인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었냐면 사상들과 연결되었죠. 사상들 입장올 때는 시내통공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통이 아니라 금난정권 때문에 손해보잖아. 그래서 반금난정권의 여론을 형성했다. 그네들이 만든 여론 자체가 뭐냐면 독점을 위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난정권 같은 독점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냐면 독점을 타파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금난정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그런 것을 나민이 체제공이 받아들여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체제공의 상수는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그런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어릴 때는 물건을 쌌는데 이게 매전매석을 하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원위를 보니까 이런 시전상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줬던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 상인들은 다 독점권을 폐지해야 된다. 상수를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조가 어 그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금난정권을 폐지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내가 어떤 논리가 뭐야. 시전상인들의 어떤 매전매석 때문에 그 뭐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 때문에 폐지 낸 거잖아. 근데 막상 폐지되고 나서 그 역할을 누가 사상들이었거든요. 사상들 예전에 매전매석에서 물가를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짓을 똑같이 사상태하니까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금난정권 배경을 보면 상품화폐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도시 소비자들 시전체제 안에 있자는 사상태의 피해가 컸고 권래가 공방대가 결정한 사상도구들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난정권을 확보해야 되는 여론이 비등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남인의 채책을 입점할 때는 시전상인과 또 노론도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노론의 정치작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인 집권자들은 그 당시 사상침단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작용을 확보해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19세기 세계도정치가 그러면 이제 사상들 경상상인의 사상들이 경강상인 같은 사상들이 주로 이제 남인을 업체로 심히 없으니까 버리고 노론의 또 돈을 대죠. 그래서 정경유책이 일어나서 정경유책은 끊어지지 않았어. 지금도 뭐 정경유책이 계속 있잖아요. 자 신의통권의 의의가 뭐냐. 일단은 조선사회를 지배한 본권적 상업지수가 붕괴됐다. 길드 같은 중세 길드 같은 것들 시장상들이 있는데 이걸 붕괴했고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상품화폐 경제발달이 반영했다. 그래서 상품 유통기위에 큰 방역을 잃었다. 독점체제가 아니라 자유경제체로 바뀌게 됐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독점체제가 무너진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사상도구들이 계속 독점했죠. 그 자질을 자유경제 영향력 한계에 보면 일단은 상인층 계층의 도구사회를 촉진했고 이게 문제죠.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폐지시켰더니 그 자질에 사상도구가 대체했어. 그래서 사상도구가 오히려 막대한 자본용을 통해서 물가 폭동이 익혔죠. 도구행을 통해서 그래서 19세기의 기록에 보면 복권은 쌀 때문에 폭동이 올라가니까 쌀값을 낮춰달라고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상인층의 분화와 매전매석 등등으로 해서 도시 빈민들의 반발이 결국에 커졌고 이것 때문에 19세기 때 살포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제대로 단속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사상도구는 세도가 분들에게 돈을 줬죠. 정경유착 때문에 이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업을 해주시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사상이라든지 시전사상인 집단은 다 정치권하고 연결돼서 활동했죠. 대표적인 사상들 보면 이들이 19세기 이전 신해통국 이전까지는 전후로 해서 남인 세력들과 연결됐죠. 그래서 그 당시 역간의 딸이었던 장이빈이 기상국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남인 세력들 연결된 남인들이 역간했다는 장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역간들은 대개 중계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중계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직거래 또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간의 중계무역을 통해서 막단 이득을 장악했던 세력들이죠. 이들은 대개 보면 시전사항이 아니고 역간이면서 본업이 있고 하면서 부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상에 속해요. 그래서 그 당시 남인 세력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역간 같은 사상들이 남인과 연결하면서 정치주를 되면서 남인과 연결되게 되고 그때 역간에 따렸던 장이빈이 활동하면서 그 당시 기상국을 익혀가지고 뭐죠? 장이빈이 기상국에서 뭐죠? 서인 세력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서인들은 시전사항의 집단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남인들과 연결된 역간들이 이렇게 연결됐고 역간에 따른 장이빈 때문에 기상국 때문에 이렇게 왜냐하면 서인이 쫓겨났고 이때 기상국을 익힐 때 남인 세력들이 장이빈을 후원했던 것도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금난정권 페이지 배경을 또 볼 수가 있죠. 금난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상들하고 남인들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결국에는 또 이런 것도 정치권을 연결돼 볼 수 있고요. 노론 세력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난정권 지역이 한성구 가난지역에 한정되는데 이게 확대됐다. 이런 것도 뭐야. 노론들과 연결돼 있죠. 노론하고 시전사항인들과 싹작공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인들은 주로 사상 그 다음에 시전사항인들은 노론 이렇게 정치자금을 대면서 서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사상들도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남인들이 세력이 아예 없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전사항인들 사상인들도 노론과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고사상인 집단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도고라는 것은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인 집단을 얘기하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매점 매석을 하면 매점 매석을 하면 뭐냐면 도고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인 집단이 아니라 매점 매석을 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도고이기 때문에 도고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고란 명칭에 대한 설명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원래는 공인들의 창고를 도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인들이 매점 매석을 하는 과정에 도고를 이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창고가 아니라 매점 매석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고 그런 매점 매석을 하는 행위 같이 하는 상인 집단을 도고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고를 볼 수 있는 게 허생전에 나오죠. 허생이 이제 범부자에게 이 범부자도 이제 뭐냐면 역간 출신이죠. 그 당시 역간 출신은 돈이 많았어요. 얘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안성에 가서 안성은 서울에 올라오는 중간 길목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밤, 대추, 감, 배 불금을 매점 매석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액 가격이 어떻게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가액 대표가서 이득을 얻고 그리고 다시 뭐 그 돈으로 칼, 코미, 삼백, 멍주를 가져서 제주도 가서 말총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와서 뭐 뭐냐면 말총은 그 당시 조선시대 만거리 사여가지고 각종 모자였을 때 한번 두드러는 머리 위를 두드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필수품이었어요. 그걸 또 독점을 해가지고 또 가격을 띄워가지고 이득을 얻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붓고 그래서 허생은 그 돈을 많이 벗어서 범부자한테 원리금 갖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래서 이런 허생의 행위는 대표적인 뭐야? 매전매석을 통한 도구 행위죠. 그래서 이 허생전이 적게 쓰여진 시기에 이미 매전매석이라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소설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명이 나왔다. 허생전 관련된 내용이 자 그러면 도구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도구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상도구하고 사상도구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사상도구 관련돼서 한번 문제 나온 것 같아. 유형스라는 거.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 도구를 사상도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구행이라는 것은 사상도구 외에도 관상도구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했던 그 뭐 좀 승리 폭리활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뭐 시전상인 공인 영주인 경주인 이런 얘기들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경주인 영주인은 공인집단이 펀드 있죠. 객주 사상도구 여각 그 다음에 경강상인 개성상인 의주만상 동네상인들 이런 상인들은 사상도구를 한다. 자 성장과정을 보면요. 이때 이제 성장과정은 뭐냐면 사상도구를 기준화한 거예요. 사상도구 보통 교과서에서는 사상도구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구는 간상도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사상도구의 성장과정을 보면 18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더불어 도시를 중심으로 난제히 발달하면서 큰 자본룩과 상승을 갇힌 비특권적 상인들이 사상이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강상인 집단 같은 경우는 상품 유통과정에서 매전 매속과 독점을 배경으로 성장했고 자본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독점하게 되면서 권력과 유탈 결탁하면서 충돌했다. 그래갖고 이제 남인계층과 이렇게 연결됐죠. 19세기 전까지는 남인 19세기 이후부터는 또 노동과 연결돼갖고 했다. 자 그래서 또 상품세상자의 상품 유통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피해를 입히죠. 왜냐하면 이제 매전 매속을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띌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신해통공 이후에 연어차의 도구 확파력을 내었지만 실패했어. 답하여야 했지만 이를 이제 사상 경강상인들이 주로 이제 초창기 때 19세기 신해통공 이전까지 남인과 결탁했고 19세기 이후부터는 노동과 결탁했거든요. 뒷줄을 이제 돈을 받은 노동 입장일 때는 도구 확파를 내려도 그 뭐냐면 확파만 내릴 뿐이지 단속을 안 할 뻔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제대로 도구가 확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보면 쌀, 소금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용품까지 매전 매속을 인싸먹기 때문에 상품 공급의 부족과 물가 상승을 양해했고 소비자층과 소생산체 반발 그리고 농민항쟁이 원인이 됐고 쌀폭등도 일어났다. 19세기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상대 활동을 볼게요. 자, 사상에 이제 보면 이 간상과 대입된 것이 사상이라고 했죠. 간상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독점할 수 있는 상의 집단을 얘기하고 없는 상의 집단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상을 보면 대표적인 이제 그 사상이 강상, 경강상, 또 선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강이나 배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상의 집단인데 보통 그 서울에서 시전상인들과 대립했던 그 사상들은 이 경강상인들이에요. 걔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우가 양반지주층의 소장용 이문 운반해주는 운반해주고 수준을 받아보는 활동했던 상의 집단인데 성장 과정을 보면 17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함께 곡물이 주요 상품이 되면서 성박을 이용한 곡물 도매 상원이 발전했고요. 성과 수입보다 곡물의 운행 과정이 자기된 부정부패를 위해서 이런 자본을 축적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운반보다는 주로 곡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해요. 예를 들어 배로 운반해주면서 나중에 배를 침몰시켜. 그리고 미리 쌀을 빼돌리고 배를 침몰시키고 배가 암초에 걸려서 침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쌀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쌀에 물을 먹여요. 쌀 부풀고 나머지 쌀은 빼돌리고 자, 이런 행위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소장용 운반 외에도 조성우기 때는 주로 이제 좋은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경강상인들에게 위탁을 했거든요. 경강상인들이 운송을 대시해주는데 그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해가지고 뭐냐면 빼돌리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관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농땅을 채워주고 빼돌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막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경강상인들과 관료들이 짭짭꿍해가지고 뒷돈을 주면서 눈 감아주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방법을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도구상인들이 이제 성장했고 도구상인들이 성장했고 건강상인들이 쌀을 매점 매석을 해서 서울 미전들의 문을 닫게 하고 쌀을 구하지 못한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 도구운동을 이제 펼쳐내는 배경이 됐던 상인집단이 경강상인집단인데 자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자본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성버 건조를 통해서 조선을 또 경영하고 여러 다양한 산업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우기 때 가르면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은선을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정부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조은선에서 운영하는 데 힘들고 거기에 일하는 조군들이 여기 고되니까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반이 잘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양락을 거치면서 이제 뭐 수건으로 이렇게 배를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좋은 선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부분을 이 경강상인들에게 위탁 그 운반을 시키도록 했고 그때 경강상인들이 여러가지 약간 부정한 방법을 해갖고 싸를 빼돌리고 또 빼돌린 건 눈갑기 위해서 또 정부관료들이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보면 자 축적된 자본으로 뭐 이렇게 축적된 자본이 꼭 이게 불법적인 방법도 포함되어 있죠. 상품 생산에 투자해서 집적 생산자를 상인자분을 예속화시켰다. 그래서 상업이 본건적 상업체계에서 근대적 상업체 이행하는 발전을 보겠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상업자본가로서 뭐냐면 선대지의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그 당시 이제 직접 생산자를 수공업자를 예속화시켰고 앞에서 예속화시킨 이유가 있죠. 공급망을 복정하고서 왜냐하면 상품 단가를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후려칠 수도 있고 수공업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주로 한강을 중심으로 뭐냐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포가 있죠. 두문포도 있고 여기 오리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투 그 포라든지 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예전에 여기에 주로 뭐냐 물자를 쌓아놓고 활동했던 것이요. 진인하고 군사 진자가 아니라 나룻배 할 때 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 이제 노랑진도 경강상인들이 예전에 여기에다가 물자를 쌓아놓고 활동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각 여기에는 객상들 객주하고 여각들이 이제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개성상인들 볼게요. 개성상인들은 주로 예전에 고려시대 때 활동했던 상인집단들이죠. 이들 중 상당수가 조선에 반발해갖고 조선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개성상인으로 변신하는 사람들 지식인 중에 그래서 하여튼 이들은 고려조선시대 선진상술로 상권을 이뤘던 상인군이었고 특히 이제 복식부기로서 유명한 게 뭐냐면 사계성도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인법을 사용했다는데 제가 해계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외워두세요. 이 복식부기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차변두고 대변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해계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때 그 상황보다 200년에서 300년부터 전부터 사용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최초로 사용했다고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전국에 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활동을 보면 인삼이라는 포목 양태 이런 것들을 갖다 파갖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삼이죠. 인삼. 그래서 고려인삼 되게 유명하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제 거의 유명하고 또 해외도 많이 팔려가고 인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축적했다. 중국 간의 무역을 통해서 또 하고요. 자 만상이 있는데 만상은 이제 의주상인들 얘기에요. 대청 무역을 주로 했던 그런데 대개 이제 후시무역이나 책무후시에 참여했다. 후시와 개시는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 유상이 있고 동네 내상 내상 같은 게 일본과의 사무역을 종사했던 상인들이 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집단 관련된 설명을 좀 했고 그냥 포고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포고사업 관련된 내용이 99년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공사 기춘인가 아 공통사회 문제로 나왔어. 예전에는 2002년도 이전에는 공통사회 문제를 같이 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각 감옥마다 공통사회 통합사회 문제를 한 종종씩 냈는데 통합사회 문제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과하고 지지과 융합형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 포고가 어떤 거냐면 포고는 이런 거죠. 이거부터 설명해 강 쪽으로 해서 강 어기나 이렇게 강 요충지 있죠. 이런 데 포고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막 두문포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강 어기에 이제 뭐냐면 배대기 편한데 여기 포고들이 발달했어. 그래서 강 어기에 되게 발달됐던 것이 포고대 포고가 원래 뭐 했냐면 원래 이 포고에 조창이 있었어요. 조창 조창 아 조창이 있었다. 그래서 조창이 있어갖고 이 조창에 이제 주변에 쌀들을 모아가지고 강길이나 바닷길 통해서 경창을 올려보는 곳이었어요. 포고에서 조창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서울을 올려보내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세곡이나 소장용 운송기지였어요. 근데 고려 조선 후기 때부터 여기에 상인들이 모여들이죠. 특히 경강 상인들이 모여지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권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 포고 산업이 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어디 나오면 택리지 이중아의 택리지의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강 어기나 강의 요충지에 포고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물건을 집산시키고 거기에 여강이나 백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다루면서 막대한 이득을 지키면서 유통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상업활동을 볼게요. 자 이 포고에서 주로 활동했던 상인들은 선상 주로 건강상인 집단들이 그리고 여기에 포 객주나 여각들이 많고 포고주인에 의해서 포고에 어떤 물자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관련해주는 큰 중개인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들이 막대한 이득을 이제 행세하니까 이 여각들 여각주인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각에서 이제 뭐냐면 물자나 물건을 중개해주는 여각주인권 그 포고에 여각주인의 권한이 올라가니까 이 권리를 사들인 사람들만 하는 19세기들. 여각주인권 여객주인권 또 이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상들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또 객주와 여각이 있다고 했죠. 객주와 여각은 비슷비슷해요. 주로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죠. 중개, 창고 그리고 가끔씩 돈을 또 빌려주는 금융업에 종사해주고 열어줬는데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작은 것은 객주라고 하고 좀 큰 것은 여각이라 한다. 그래서 여각은 특히 포구에 있으면서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물건을 보관해주고 유통시키고 금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제 뭐냐면 돈을 챙겼다. 그래서 여각주인권 여객주인권은 막대한 금액으로 나중에 19세기 때 거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객주부터 볼게요. 객주는 상품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중산하여 주선하면서 그에 부수된 창고업 화물수송업 금융업 같은 여러 기능을 금융하는 중간상인이고요. 그중에 제일 자본규모가 큰 게 여각이야. 이들은 포구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인데 조선시대 연안지역의 포구 등에서 해산물과 농산물 매매 거관하거나 중개국이나 위탁 판매하면서 하주를 상대로 금융업이나 여관하는데 하주라는 건 물건을 갖다 대는 사람들 있죠. 이들 대상으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이들이 또 뭐냐면 또 자려면 여관하기도 해가지고 잠을 숙식도 제공해주고 근데 주로 하주 중에 누가 많았냐면 보부상들이 많았어. 이 보부상들이 뭐냐면 여각에 가서 돈도 빌리고 물건도 갖다 바치고 여각에 보부상 물건 갖다 팔아주고 그리고 보부상들이 아프면 보살펴주고 보부상이 실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행위가 여각들이 활동인데 여각이나 객주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객주, 여각, 보부상이 서로 결합이 됐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들은 창권을 수여하고 어물, 어주나 소금 등 해산물 중개 유탁 판매하고 곡물 취급하고 숙박률 하물 중개 같은 걸 강제로 징수했다. 막대한 폭우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폭우가 언제 폭산망했냐 지휘가 문제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역사과 문제는 아닌데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강경포가 있어요. 강경포 강경포는 전라도와 충청도 경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하류에 있는 지역의 폭우인데 이게 조선시대 때 상당히 건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자가 유통되고 그랬는데 이게 개항 후에 폭산망했어. 왜 망했을까요? 일단은 그 옆에 군산이라는 새로운 항구가 등장하죠. 우리가 군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그런 데는 조선시대 때는 조그마한 어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일제강정기 때 전라도 지역의 쌀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군산이라는 항구를 만들었고 거기에 호남선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강경포가 폭산망하고 대신에 군산이 그 주변 상권을 장악하면서 군산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강경포의 몰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 철도나 군산의 등장 등등 해외가 나오는데 지휘과 관련된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개항 이전까지 폭우산업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시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거기에 장시의 발달을 보면 조선호기 때 장시를 볼게요. 원래 장시라는 걸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당시 조선전기 때 인형 생산물 연작상경이 가능하죠. 연작상경이 일반화되면서 인형 생산물이 많이 등장하죠. 이걸 팔기 위해서 15세기 후반 때 전라도 중심으로 장시가 등장하게 되고 장시와 장시가 연결되면서 상설시장이 등장하잖아요. 보통 장시장은 5일장, 3일장 이렇게 했는데 5일장과 3일장을 띄워넣어서 매일 여는 상설시장이 일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선 후기 때 하는데 18세기 중엽에 전국을 천여개에서 개설됐고 인근 장시와 연결해서 하나의 지역시장권 형성되고 그리고 이걸 또 통합해서 대시장이 있는데 일부 장시는 3일장, 5일장이나 상설시장을 됐다. 장시와 장시를 서로 연결시키는 상위 집단이 산상이라든지 보구상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국적인 장시를 보면 광주의 송파장, 응진의 강경장, 그 다음에 더군의 원산장, 창원의 마사포장 이렇게 있고 깨드렌지에 있고 특수시장은 양령시, 파시 이렇게 있는데 양령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자가 되니까 약재를 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시는 해산물을 거래하는 장시다. 장시와 장시가 연결되는 것이 선상이나 보구상 등이 하락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보구상은 특정한 물품을 독점하는 간상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구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독점권 얻고 대신에 정부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보구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회적 집단이 보구상의 사회적 기계가 좀 낫거든요. 보구상 같은 경우에는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경험을 못하고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 약자 집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부상조한 집단들이 조직이 됐어요.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만을 형성해.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고 사회적 지위가 낫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보상 집단 부상 집단들이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상행을 하고요. 그래서 보부상 집단 안에 남은 데 규율이 있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한 집단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할 때는 보부상 조직을 이용하면 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전국적인 조직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부상들에게 여러 가지 조직들에게 여러 가지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시키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특권을 주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경주착인데 이런 것들 구암 말 때 특히 잘 보여요. 이거 나중에 구암 말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